혹시 탐나는 캐릭터가 혹시 있으셨나요? 어 저는 진영이 역할? 진영이 역할? 네 편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아주 시원시원해 보였구나 무슨 말만 하면 근데 어쩌라고 이런 식이여가지고 저도 꼭 되돌려 주고 싶어가지고 어요요요요요 그랬구나 어땠어요? 어 저는 재민이도 재민이지만 진영이랑 되게 자주 붙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이나 장난을 쳐도 다 받아줘가지고 그럼요 아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 세상에 잘 웃는구나 네 서로 잘 웃어요 서로 잘 웃어주고 서로만 웃어요 이 자리에 없었던 뭐 지혜? 규리 씨 지혜이랑 귤이랑 의준이랑 친구가 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이 또 있었군요 다 웃긴 것 같아요 다 웃겨요 다 재밌었어요 다 저희 반 친구들이 다 밝고 또 봄이랑 진영이도 되게 다른 느낌으로 되게 밝은 느낌이어서 오오 현장에서 이제 표정으로 이제 저희는 봤을 때 넘어서 가면 항상 표정을 항상 다른 느낌으로 짓고 있어서 네 진영이는 딱 진영이 시그니처 표정이 있고 봄이도 봄이 시그니처 표정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